고관va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영국아 그동안 나는 어리빠져 살았다 낙오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죽을 듯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를 가장 심하게 욕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otro 언젠가 바다 찌개 200명 아니 우리 천평 밖에 안 씹었어 이거 오라고니까 2천평 씹어 누가 한 번에 대충 안 돼요? 아유 천평 정도론 휘야 그냥 감자농소가 천평 거니까 나도 휘가 와야지 휘가 휘가 하 말라 미터로 지렸는데 아멘 월급 238만원 그동안 나의 시간과 맞바꿔온 것이다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기로 한다 아멘